한국일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과 단독 인터뷰를 해서 오늘 새벽에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가 두 건으로 나뉘어서 나왔는데,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어서 기사 한 건만 봐도 인터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SNS 등을 통해서 일부 수사 중인 상황과 관련해서 억울함을 호소한 그런 사례는 있는데, 조국 장관의 딸이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 아니냐, 조작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조국 장관의 딸도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우선 의혹이 서울대하고 키스트 등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턴을 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부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전부 인턴을 직접 했다는 해명이고, 서울대 인턴 기간과 AP 준비 기간이 겹친다, 그래서 과연 인턴을 제대로 한 것 맞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AP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응시를 했고, 5번을 응시를 했다. 2주 동안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시험을 보는 건데, 그것 때문에 2주 동안에 인턴을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해명이고. 조 장관이 재직 중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인턴을 하거나 또는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인권동아리에서 서울대 홍보물을 보고 직접 전화했다. 아버지 소속인 것은 늦게 알았다. 아버지는 오히려 이과생이 왜 이런데 오느냐, 와서 아는 척하지 말라, 이러면서 핀잔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에 고등학교를 정식 인턴으로 뽑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유학반 동기들의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 인턴을 많이 검색을 했고, 그렇게 인턴을 자리를 잡아오면, 마음 맞는 사람 그리고 정원이 허용하는 한 같이 가서 인턴 실적을 쌓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서울대 인턴의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의 조국 장관의 딸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원을 했고, 물론 당시에 고등학생은 정식 인턴도 아니고 하니까 증명서 형식이 자유로웠던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 증명서를 내가 허위로 받았다거나 조작한 건 아니다. 그리고 AP 시험과 겹치는데 어떻게 인턴 생활을 했느냐, 시험 준비 때문에 인턴을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3년 동안 5과목을 시험을 받고 1년에 많아야 한 두 차례다. 이 때문에 2주 인턴을 못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 장관이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인턴과 딸 인턴을 품하시했다, 허위로 했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장 교수 아들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른다, 단국대 인턴은 학교에서 잡아준 거고, 두 명이 지원을 해서 인턴을 했다, 이런 해명입니다. 특히 이 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집에서 인턴을 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검찰 발로 또는 법조계 발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채널A가 단독 타이틀을 붙여서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제목이 조국 딸, 집에서 서울대 인턴했다, 진술,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내용 중에는 조국 장관의 딸과 함께 인턴 증명서를 받은 두 명이 모두 다 검찰 조사에서 국제학술회의에 단 한 번 참석했을 뿐이라고 털어놨다. 털어놨다는 단어가 벌써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끔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 수법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조 장관의 딸은 집에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으로 자료조사 등을 했다는 취지다. 이렇게 기사를 써서 집에서 서울대에 인턴을 했다, 이런 제목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구글 어스로 세계여행을 했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비아냥도 나오기는 했는데,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나름 교육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일은 왕왕 있는 거다라고 반박성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이미 이거는 인터넷 세상에서 많이 퍼졌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딸이 해명을 했는데, 서울대 인턴을 집에서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인턴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담당자가 고등학생으로 국제행사 보조 활동을 해야 되니까, 2주 동안 사형제 관련 스터디도 하고 논문도 찾아본 뒤에 학회에 참석해라. 그래서 2주 동안 도서관에서 학회 주제에 대해서 자료도 찾고 공부도 했다. 그러고 나서 학회에 참석했고, 최근에 당시 학회에 참석했던 동영상도 찾았다. 물증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인턴 증명서를 받을 때 활동 기간이 15일로 되어 있길래, 나는 당연히 학회에 참석하기 전에 학교에서 공부한 기간도 활동 기간으로 포함시켜줬다고 이해했다. 10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당시 나한테 증명서를 발급해 준 분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본다. 그리고 이 증명서를 조국 장관의 딸이 가서, 그때 인턴을 했던 학생들을 대표로 가서 다 받아왔다는 거죠. 이게 상장도 아니고 가서 시상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간단한 증명서 문서 하나 받아오는 거니까,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지원을 했고, 만만한 학생들이 같이 갔고 그 증명서를 받을 때도 본인이 지원했었으니까 본인이 대표로 가서 받아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센터 측에서 2주 동안 나와봐야 자리에 앉을 자리도 없고, 여기서 특별히 네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학회에 참석하는 것을 마지막 피날레로 보고, 그 전에 학회에 참석하기 위한 자료 검토하고, 자료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러고 와서 학회에 참석해라.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마지막에 학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인턴 활동을 종료했다는 거죠. 이것이 집에서 인턴을 했다는 기사로 그냥 제목이 딱 달려서 단독 타이틀을 달고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던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 기사를 보면서 최초에 제기됐던 의혹,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지금 기소돼 있는 것, 정경심 교수가 바로 기소돼 있는 사문서 위조 혐의가 바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것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기자가 분명히 질문을 했을 텐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인터뷰 내용이 없을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일 동안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3일 동안 몇 시간씩 인터뷰를 했다기보다는 짧게 질문을 하고, 또는 질문을 한 것보다도 조국 장관의 딸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위주로 듣는 그런 형식이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만 본인이 이렇게 언급을 했을 수도 있다. 또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기사화가 되지 않았다. 그런 의심도 지울 수는 없죠.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 이건 의도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그런 의문이 여전히 남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능성을 본다면 이미 표창장 위조 혐오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판 전략이라든지 또는 본인들이 이것을 검찰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기각할 수 있는 뭔가의 전략 내지는 증거물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조국 장관 또는 조국 장관의 가족, 딸, 실드를 쳐주기 위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쓰려고 인터뷰를 실은 것인가 싶어서 이전에 어떤 기사를 썼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김동욱 기자예요.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인데 조국 장관의 딸과 관련된 기사는 몇 차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보면 8월 22일에 이 사태의 초보안이었죠. 스카이캐슬도 흉내못낼 조국 딸 입시 금수저 코스,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썼었고요. 그리고 9월 4일에는 키스트, 조국 딸의 인턴 증명서 발급한 적 없다, 있다면 가짜 라는 인터뷰를, 쌍땅 뼈를 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쓴 적이 없어요. 최소한 조국 장관의 딸에게 실드를 쳐주려는 목적은 아니다, 이 기사의 의도가. 그런 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찰의 입을 통해서 나오든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든 간에 일부분만 따서 어떻게 왜곡 보도가 되는지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진술 일부만 따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고 그리고 진술 일부만 기사에 싣고 이러다 보니까 그 조사를 받은 당사자가 굉장히 파렴치한으로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되는 그런 과정을 이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말에도 저녁 6시에 물론 사전 행사는 4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조금 일찍 가셔도 될 거예요. 6시에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대검찰청 앞에서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시민들이나 또는 주최측이나 검찰개혁 구호가 끝난 뒤에는 다음 스텝으로는 언론의 책임을 묻는 그런 집회를 열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를 보니까요. 기온이 16도, 최저기온이 16도, 최고기온이 22도, 일교차도 별로 없고 선선한 날씨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ın youtube 4 5 65 5